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발표된 한중 공동지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기릿 분들은 어? 이게 뭐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기릿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ETF 시장 결산 분석을 해봤는데 12월 10일 기준 올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소위 말해 타차전의 자금 유입액이 무려 2.4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전체 ETF 유입액이 15조인데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15조 중에서 이 타차전 ETF가 2.4조 원이나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ETF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빨아들인 이유는 당연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니까 무슨 ETF가 1년도 안 돼서 두 배나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차전을 제외하고도 다른 ETF에도 많은 관심 쏠렸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메타버스 ETF 되게 핫했었죠. 그런 것처럼 올해 많은 테마형 ETF들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상장했나 봤더니 미래 성장성이 높은 테마형 ETF 그리고 한국에서도 쉽게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외형 ETF 이런 것들이 상장하면서 상품 라인업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ETF가 많이 생기려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가 전체 ETF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ETF가 많이 늘어나봤더니 전년 대비 무려 ETF가 61개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던 게 아닌데요. 중국의 ETF 거래 규모도 작년 말에는 1.34조였지만 올해 말 기준 4.81조로 25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뭔가 주제랑 어긋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니길이 처음에는 뭐 그 중국 지수인가 그걸 본다며 그런데 갑자기 웬 ETF 타령이야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게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ETF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참고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ETF를 보면 종목 몇 개 넣어놓고 짜잔 새로운 ETF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ETF를 만들려면은 각각의 ETF는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지수를 추종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ETF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곧 ETF로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수를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ETF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에 중국과 한국 거래소가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어떠한 협업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과 중국이 공동 지수를 개발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양국의 대표 기업 및 신성장 산업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한중 공동 지수를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분들이 아시아시피 최근 가장 핫한 ETF는 타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 비견될 만한 지수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그 안에는 어떠한 종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중 공동 지수는 KRX와 CSI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의 지수를 산출한 다음에 양 지수를 50대 50 그러니까 1대1 비중으로 결합하는 인덱스 간 결합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KRX, CSI, 한중 대표 기업 50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 25개 그리고 중국 대표 기업 25개 이 두 가지를 합친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지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조금 뒤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생긴다고 합니다. KRX, CSI, 한중 반도체 지수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반도체가 좀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나중에 이러한 지수가 생기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수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바로 ETF가 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15일만 지나면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6개월만 지나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출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수를 바탕으로 아마도 출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수가 출시가 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이유를 포함하여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높은 기업을 포함하여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기초지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국의 우량 기업에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국 간 자본시장 교류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생겨나는 세 가지의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수에는 어떠한 기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25개 그리고 중국 25개 총 50가지를 섞어서 만든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시가총액 순위로 25등까지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각국에서 우량 기업 25개씩 산업별로 선정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에너지 2개 그 다음에 소재 2개 산업 2개 자유소비재 4개 필수소비재 2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릿은 중국 기업을 잘 모른대요.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제가 아는 기업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CATL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만드는 회사죠. 기주 모태주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총 50개 기업이 있다는 거 한번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지수로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3년간의 코스피 차트를 봤더니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하늘기리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 굳이 우리가 이 지수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기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각국의 전기차에 관련된 대표기업들 15개씩 총 30개를 모은 다음에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친거 있죠. LG화학, 삼성 SI, SK노메이션 그리고 중국회사 3개 이렇게 6가지의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7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만 사더라도 글로벌 배터리 대부분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기리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엄청나게 좋잖아. 굳이 우리가 중국 걸 같이 사야 될까?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으로 참고로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조금은 취약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60%의 점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는 한국의 단점인 소재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를 보자면 1등, 2등, 4등, 5등, 6등, 8등 이렇게 6가지가 위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서 야 타차전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낸 3가지 기업만 없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ETF가 나온다면 중국만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이 ETF가 조금 더 각광을 받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저 기릿은 길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반치킨 전략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수가 나온다면 타차전 말고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타차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전기차 지수는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의 길이 이 지수도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탑15의 지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딱 보니까 뭔가 좀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자면 한국의 전기차 지수는 조금의 변동이 큰 그런 흐름을 많이 나타내고 하지만 한중 지수는 확실히 안정적이게 우상향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한중 전기차 지수를 투자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KRX CSI 한중 반도체 지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한국 15개 그리고 중국 15개 이렇게 총 30개로 만든 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성격이 다르겠죠. 국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높고 그 반면 중국은 비메모리를 중점으로 하는 적극적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한 부분을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수는 쭉쭉 올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반면 한국의 반도체 탑15의 차트는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러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안정적인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출시된 지수 세 가지를 한 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에는 추후에 ETF로 충분히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글이 또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이 ETF가 나온다면은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기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ETF가 나온다면은 그때 한 번 더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분들이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